걸그룹 미세이 수지가 자신의 고향 광주에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13일 광주 북구청 측은 광주 출신 수지가 제6호 북구 마중물 나눔위 회원으로 등록하며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북구청에 기탁했다고 밝혔는데요. 후원금은 수지를 대신해 수지의 부모님이 직접 북구청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앞서 수지는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791번째 회원으로 가입해 어려운 환경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